XSFM입니다. P-O-D-E-R-A 다시 기억해봐도 김선우씨의 340회 사연은 아주 훌륭한 사연이었습니다. 곰탕을 먹는데 앞 테이블에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노래방에서? 아니 노래방 말고 갈비집. 아니 거긴 땡땡동이고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김밥집 있잖아 골목에 있는 거. 김밥집? 작년에 없어졌잖아. 내가 작년에 그 근처 갔다 봤는데 아니야 거기는 땡땡김밥이고 거기 말고 땡땡김밥 있잖아. 거기 작년에 없어졌어. 이상한 대화를 들으신 게 사연이었죠. 주제는 그거였죠. 대체 저 중년 남녀성이 무슨, 저 중년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 추론을 실패했다. 김선우씨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0회에서 국밥집 중년 커플의 대화를 엿들었지만 관계 추론에는 실패한 김선우입니다. 좋아요. 반가워요. 갑자기 중학교 때 일이 생각나 오랜만에 사연을 써봅니다. 좋네요. 제 고향은 철원입니다. 철원. 축적. 철원. 저희가 철원에 또 가본 적 있습니다. 철원은 누구나 가. 저는 가서 농사를 한 몇 달 진 적이 있는데 몇 살이야? 내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문학인한테 하는 말이죠. 몇 살이야? 몇 살. 아니, 딴 게 아니라 학교 농활이 철원 동성읍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야 설명이 되지.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여름 농활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이런 집행부 쪽은. 집행부들은 한 번 더 가죠. 네. 사계절을 갑니다. 그래서 평생 친구하고 지냅니다. 거기 저 청년회장 형님. 왜냐하면 90년대의 청년회장은 2020년대에도 높은 확률로 청년회장이거든요. 청년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음으로 공예. 그렇죠. 그래서 또 동성읍 그 뒷산에서 꽝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반갑네요. 철원을 또 보니까. 네. 철원이 고향이세요. 철원은 그때도 시골이고 지금도 시골입니다. 압니다. 마을과 마을의 거리가 멀고 대부분 논이라 걸을 때 재미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논을 걸을 때의 필수품이 친구죠. 그래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고독과 친구 하면 또 재미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농촌에서 요파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친구가 필요해요. 조잘조잘 떠들거나 아니면 내가 떠드는데 들을 사람.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학교가 이제 걸어서 이 정도인 거죠. 보통은 버스도 있는데 애들이 이제 버스비를 쓰기 아까워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초등학교가 그랬거든요. 집에서 버스로 내정거장 정도인데 가로지르는 논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버스가 회수권이라고 하죠. 맞아요. 60원 정도 했어요. 초등학생은. 그런데 그거를 학교 뒤에 있는 구멍가게 되면 자두 세알로 바꿔줍니다. 불법 아니에요? 뭐 그러죠. 별 맛은 없는데 그냥 그 세알을 빨면서 논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애들하고. 아니 왜 자두막 캔디로 바뀌어 이 얘기가. 자두막 캔디가 아니라 진짜 자두. 자두? 네. 어느 나라 법에도 회수권은 자두 세알과 바꿀 수 있다는 규칙은 없을 거예요. 이게 뭐야. 보통은 그렇게 많이 걸어다니는 거죠. 아 걷는다? 네. 뭔가 이렇게 집어무서 걸으면 재밌어요. 저도 그냥 빌딩 숲이었지만 가끔 걷는 게 편하고 좋고 그랬어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 2000년 중학생이던 저는 날씨에 따라서 버스, 자전거 혹은 부모님 차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야. 23년 전이에요. 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버스 시간을 놓치고. 아 그렇죠. 약간 또 도시하고 다르죠. 시골버스는 한 번 놓치면. 1시간에 2대, 1시간에 1대. 네.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음악. 당시에는 CDP로를 들으며 걷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대 CDP 시대죠. 네. 이때는 또 뛰면 안 됐죠. 뛰면. 뛰면 큰일 납니다. CD가 막 튑니다. 네. 그리고 가끔은 히치하이킹도 했습니다. 아. 예. 낭만이죠. 히치하이킹. 중학생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논밖의 없는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이게 도시에 없는 관습이죠. 네. 도시에 세우면 도망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친절한 어른들은 차를 옆에 세워서 어디까지 가니? 하고 물어보고 보통은 가는 방향과 맞으니까 그냥 태워주셨습니다. 버스비도 아끼고 성공하면 나름 재미도 있었죠. 그날도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CDP 배터리도 없어서 차 지나가면 히치하이킹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멀리서 두 대의 차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앞에 오는 차는 저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고요. 그리고 뒤에 오던 차가 군용 레토나인 것을 확인하고 그냥 다시 걸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맞다. 여긴 또 철원이죠. 네. 군용차는 또 안 타는군요. 히치하이킹도 그런 거 있죠. 왜 거지들도 받는 반찬이 있고 안 받는 반찬이 있다. 거지라. 보통 군인차는 안 태워주기도 하고 군인차는 안 태워주는 경우가 있군요. 저도 무서워서 타기 싫었거든요. 이게 사실 장교가 몰면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병사가 모른데 병사가 이걸 함부로 결정하기 좀 그렇잖아요. 병사는 결정을 못하고 보통은 선탑자가 결정을 하지 않나요? 철원 특유의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밌네요. 군사도시 철원. 근데 레토나가 제 앞에 끼익 멈춰섰습니다. 응. 아 뭐야. 타기 싫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이 타기 싫었습니다예요. 아니 어디가 어때서 그게. 차처럼 굴러가는구만. 승차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가오의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인구 밀도 낮으면 하차감도 없잖아요. 타기 싫었어요. 아무튼 김선호 씨는. 조수석 쪽 지퍼로 된 창문이 직 열리고.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진짜 지퍼로 돼 있죠. 창문이. 굉장히 힘든 표정의 군인이. 어디까지 가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 이 군인은 어떤 인정이었을까요? 괜찮아요 저러. 라고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다시. 어디까지 가냐고. 라고 물었고. 저는 땡땡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수석 군인이 운전석 군인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선호 씨의 이 글이 아주 유려한 게. 중학생이 보는 시야에서. 이 명사들이 나열되어 있죠. 왜냐하면 조수석 군인과 운전석 군인은 영 다른 사람이지만. 알 바 아니잖아. 중학생은. 그렇죠. 중학생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모를 수밖에 없죠. 군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조수석 군인이 보통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지만 중학생이 봤을 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조수입니다. 조수구만. 조수가 운전자에게 보고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군인이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내리지? 저 사람이 내리고 내가 타는 거야? 도대체 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인종과 선교사 시추에이션이 되었습니다. 캡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타우기 위해 군인이 내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거잖아요. 운전자가 더 높다. 운전자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 야 그럼 네가 내리고 걸어와. 약간 그렇게 보신 거겠죠. 추가 해설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 군인은 본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군대는 이래토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르실 거예요. 더 보죠. 그리고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군인. 타.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저 군인 차에는 뒷좌성분이 없고 조수석 의자를 뽑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쿠페 형태죠. 보통의 쿠페는 접고 땡기는데. 뽑아요. 이게 그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악용하기 위해 개조된 SUV가 있죠. 그래서 가라 의자를 넣어놨다가 검사 들어갈 때 뽑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풍선 인형도 있어요. 혹시 노래방 인형인가요? 이렇게 풀럭대는. 세 명 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풍선 인형이 있는데. 허장성세. 그거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조수 여러분. 참 세계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군인 차는 조수석 의자가 뽑혔고요. 군인 차에는 뒷좌성분이 없고 조수석 의자를 뽑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더욱 타기 싫어졌지만. 너무 현실적이고. 이상해요. 저도 중학생 때였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 괜히 싫었을 텐데. 딱히 싫어할 건 없잖아요. 이게 과한 의전이죠. 민간인에 대한 의전. 차라리 이게 군용 트럭이어서. 그냥 뒤에 타. 태워줄게. 라고 하면 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되게 과한 의전인 게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빰빠라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중학생께서 타십니다. 의자 탈착. 픽업이며 그냥 타.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자기 때문에 의자까지 뽑은 이거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너무 타기 싫었지만. 저렇게까지 고생하셨는데 또 안 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뽑혀있는 조수석 의자를 잡고 레토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타본 군인차는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늘 타던 엄마 차에는 카어디오도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반대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푹신한 가죽도 있고. 그랬는데 군인차는 철반대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투 효율을 위해 많은 걸 배제하죠. 아마 무전기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의 아니게 현충일 주간에 이런 군대 사연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문장이 아주 앞번이네요. 쾌쾌한 냄새도 났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사병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생겼습니까 지금. 군인들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중학생의 시선으로.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십니다. 아무 말도 없이 덜컹거리며 차는 달렸고. 제가 말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조수석의 군인이 내려서 본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내리면서 제발 이 모습을 아는 사람이 보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하차감이 나빴어요. 그리고 내린 후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군인은 짧게. 군인. 그래. 라고 대답하고 다시 의자를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이거 되게 시적인 사연이에요. 생략이 많아요. 나는 이. 그런데 이게 다 돼요. 다. 이 벌판이 왠지 그런 황략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황략하게 바람 부는 이 벌판에서 구용차가 한 대 확 옵니다. 매드맥스 같은 장면이죠. 그렇죠. 다. 그렇죠. 자리가 딱 뽑아서 다. 도착했더니 내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주 사연이었나요. 그 할리 데이비슨 아저씨 한참 얘기를 했는데. 아 네. 무뚝뚝한데 사실은 따뜻한. 이런 군인이었던 거죠. 물론 매드맥스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타면 피주머니가 됩니다만. 이 군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분은 그냥 말투와 표정이 딱딱할 뿐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따뜻한 마음씨 아닙니까. 네. 그리고 휙 군인은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고요. 저는 그 이후로 히치하이킹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군인 개 싫어요. 슬퍼. 저는 당시 짧은 머리와 큰 키 때문에 종종 군인으로 오해받곤 했습니다. 아 그죠. 철원이니까요. 네. 그런 모습을 친구들이 종종 놀리곤 해서. 참 이상하죠. 친구들은 놀립니다. 대체 왜 군인이 놀림 받을 직업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별명. 군인. 아 이거 웃고 와. 맞아. 아니 이거 국방부에서 알면 항의 들어오지 않는데 이 정도면. 지금 생각해보니 참 재미있는 추억이네요. 이제는 어디에서도 히치하이킹 같은 건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로또 당첨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로또에 대한 방송이 그하실에 준비되어 있고요. 뭐 딸래로 들으실 수 있고요. 이거예요? 이거는 스피또라고 긁는 복권인데 이것과 관련된 방송이 준비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뭐 그하실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 우리 테이블 위에 긁은 복권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문학인 이거 보고 이상해 하시길래. 방송 때문에. 아. 테스트해본 거죠. 이 중학생의 마음. 우리가 현충일 주관이잖아. 네. 군대 얘기. 이때만 허락되는. 저는 서울에서 군대를 나왔습니다. 자대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군인이 하는 의미 없는 짓들 중에 하나가 초병입니다. 음. 하지만 군부대에 초병은 중요하죠. 네. 그리고 항상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보초서는 일은. 제가 새벽에 초병을 나가는 곳은 언제나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쳐들어올까봐. 경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죠. 네. 낮에 훈련을 하러 나갑니다. 그 초등학교가 있는 데에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유유자적하고 있는 때입니다. 웬 초등학생 하나가 훈련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우유를 던집니다. 아. 그렇죠. 초등학생은 투척무기를 쓰죠. 그렇죠. 보통 원딜을 하죠. 그리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일가를 합니다. 뭐라고요? 야 이 군인놈들아. 그 말을 듣고 있던 저희들은 두 가지 감정. 내가 굳이 이렇게 비루한 취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다가 인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야 너도 온다. 너도 곧 된다. 자신의 미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넌 10년밖에 안 남았어 인마. 생각보다 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이 자신의 미래에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못해요. 군복무가 있을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저도 군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 보면 도덕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 주관식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뭔데요? 이런 거 있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2000년대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별걸 다 씁니다. 국회의원, 군인, 정치가, 과학자 다 써요. 그런데 저는 2000년 1월 1일에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2000년대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할 때 일병.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월 1일을 굉장히 오래 기억합니다. 인생이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정말 유능한 프로펫이었으면 정확히 그렇게 썼대요. 이병, 엑셀 배움. 마우스 안 쓰는 훈련을 받음. 같은 걸 썼대요. 초등학생 앞에서 있는 군대 이야기. 그다음에 중학생을 태워준 군대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따뜻했던 이야기였네요. 보통 군 사연을 간혹 제가 현중일 때 몰아서 소개하곤 하는데 보통은 본인이 군인이었을 때 사연은 잘 안 뽑습니다. 밖에서 보는 군인 이야기를 잘 뽑습니다. 약간 저런 것 같아요. TV 문학관에서 스케치된 군인의 모습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김선우 씨가 별거 아닌 걸로 웃겨주시는 재주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